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두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성을 본받으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지금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보다는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 등이 있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해온 것처럼 우리가 양자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은 지금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결국은 다 잘될 것이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치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영화로운 상태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결코 영화로운 모습을 이룰 수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바로 이렇게 완전한 모습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성화의 모습입니다. 성화의 마지막이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기에 이 성화를 건너뛰고 영화를 바로 말해 준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는 무소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늘 마음에 두고 무엇을 결정할 때 스스로 물으며 주님을 닮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를 스스로 물으며 성명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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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